한국국토정보공사 긁히는 등 다양한 이유로 생길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흉터는 본인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흉터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신경이 쓰이게 되고 그리고 자꾸 가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치료를 통해서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방법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발생할 수 있는 흉터 종류부터 좀 여쭤볼까요? 위축성 여드름 흉터는 아이스픽, 박스카, 롤링 타입으로 나뉩니다. 먼저 아이스픽 타입이 전체의 60에서 70%를 차지하며 박스카 타입은 20에서 30% 롤링 타입은 15에서 25%를 차지하는데요. 아이스픽 타입이란 2mm 이내로 작으며 송곳으로 찍힌 듯한 파인 형태를 띄는 깊은 위축성 흉터를 일컫는 말입니다. 대개는 입구는 넓으며 중심부는 진피층이나 피아층까지 달할 만큼 깊은 V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박스카 타입은 수두 흉터와 비슷하게 원형 혹은 타원형의 원형을 하고 있으며 비교적 수직적 경계가 뚜렷한 형태를 띕니다. 대개 아이스픽 타입보다 넓으면서도 중안부가 더 넓어지지 않는 균일한 깊이의 흉터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롤링 타입은 비교적 정상적인 형태의 표피층이 진피층에 당겨지는 힘에 의해서 둥근 형태로 위축성 흉터를 말하며 크기는 대개 4에서 5mm 이상입니다. 진피층과 피해층 간의 비정상적인 섬유화 과정에 의해 표피층의 기복을 야기하면서 생기는 흉터인데요. 때때로 환 환자에서도 3가지 형태의 반응을 모두 관찰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각각 분리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한 사람에게서도 여러 형태의 흉터가 한꺼번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흉터가 생긴 원인이 각각 다르다면 한 사람에게서 여러가지 형태의 흉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축성 여드름 흉터 모양에 따라서 여러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혹시 이 밖에 다른 흉터가 더 있습니까? 비율성 흉터와 켈로이드는 콜라겐의 과생성과 콜라겐 분해 요소의 합성 저하 관련이 있습니다. 비율성 흉터는 대개 분홍색을 띄고 융기되어 있으며 단단하고 원래 상처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켈로이드 흉터는 더 진한 붉은색이거나 자수색을 띄며 원래 상처의 경계를 벗어나 증식하게 됩니다. 비율성 흉터와 켈로이드 흉터는 피부색이 짙은 환자에서 더 흔하며 체간부에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켈로이드 같은 경우는 타고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주로 켈로이드 피부는 체질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해서 무조건 외상이 생길 때마다 켈로이드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주로 얼굴 쪽에서는 대부분 잘 발생하지 않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흉터가 왜 생기는지도 질문을 드릴게요. 상처가 생기면 왜 이게 좋아지지 않고 흉터가 되는 걸까요? 상처 치유는 크게 염증 반응, 육아 조직 생성, 기질 재구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직의 손상이 수반되며 이는 흉터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흉터는 활성화된 여드름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피부의 손상으로 인한 결과를 할 수 있으며 조직 내의 콜라겐이 소실되는지 과생성되는지에 따라서 위축성 또는 비율성으로 나눕니다. 80에서 90%의 경우에 여드름 흉터는 위축성으로 나타나며 소수에서 비율성 흉터나 켈로이드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상처 치유가 되는 과정에서 피부 손상으로 인해 흉터가 생기는 건데 그때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흉터가 잘 생기는 피부가 따로 있습니까? 흉터가 잘 생기는 피부라기보다는 그 상태가 대부분 발생하게 됩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염증의 정도와 기간이 길어지고 재생세포들의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영양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도 피부 재생에 필요한 단백질, 비타민, 필수 밀양원소가 부족하여 재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담배는 염증기간을 길어지게 하고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도 재생이 잘 안되고요. 또한 여드름을 자꾸 건드리게 되면 누르는 자극과 손에 묻은 균인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염증이 더 심해져 흉터가 더 잘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증상 부분도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흉터처럼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어떤 붉어짐이나 간지러움 같은 다른 증상들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미용적인 문제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려움과 통증이 대표적인 거며 붉은증 또한 잘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붉어지거나 가렵고 통증이 생기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흉터의 생성 과정에서 생기는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으로 인해 세포 전달 물질들이 과잉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TGF-베타, 인터루킨4, 인터루킨10, 히스타민 등이 있으며 이 중 히스타민이 가려움에 주된 원인 물질입니다. 소양증은 상처 부위를 긁어 회복 이후에 발생하는 2차적 세균관념이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히 치료되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물론 가려울 수는 있는데 가렵다고 해서 긁으면 또 다른 상처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긁으면 피부 손상과 세균관념의 원인이 돼서 또 다른 흉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자는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흉터 그냥 가지고 살면 되지 굳이 치료를 해야 해?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흉터를 그냥 둘 경우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예전에는 수도 자국으로 인해서 얼굴에 곰보 자국으로 인해서 흉터들이 많이 있어서 흉터를 그냥 놔두면 된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흉터에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흉터는 심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가벼운 우울증부터 불안, 자신간의 겨려 등을 초래하여 일상생활과 대인관계, 사회생활과 정신공간 등 삶의 여러 부문에 영향을 주고요. 또한 스트레스는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적용해 여드름을 악화시켜 흉터로 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흉터 치료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데요. 흉터로 인한 스트레스가 또 다른 흉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흉터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치료법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떤 흉터인가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는 거죠? 네. 흉터가 위축성이냐 아니면 비울성이냐 또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치료가 어렵고 오래 걸려서 여러가지 치료 방법을 같이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흉터는 마치 빙상 같은 것 같아서 보이는 부분보다 속으로 광범위하게 변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얕은 표제성 흉터에는 살리실산, 철산, 글리신산 등을 이용한 화학박피소를 이용하거나 기계적으로 피부에 손상을 주어 제 상피화를 촉진하는 피부 찰상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고농도의 TCA를 사용하여 진피 깊숙이 인위적인 손상을 주고 재생을 유동하는 도트필링은 깊고 좁은 아이스빅 타입 여드름 흉터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MTS 시술과 분류는 매주 롤러 시술도 있습니다. 가늘고 정교한 바늘이 표피증과 진피증을 자극하여 니들린 자체만으로도 섬유 모세포를 자극하여 콜라겐 합성 등을 좋게 하여 흉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아기주사, 면허주사 등과 같이 사용하여 약물의 흡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혹시 흉터의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으면 시중에도 연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흉터치료 연고를 또 사용하면 호전이 될 수 있을까요?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드름 흉터의 경우 움푹 파인 형태의 흉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고만으로 새 살을 재생시켜 만족할 만한 치료효과를 얻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치료효과를 보려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텐데 흉터치료에는 레이저를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 효과적입니까? 레이저치료는 박스카 타입이나 롤링타입 흉터에 적합합니다. 레이저는 크게 박피성과 비박피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CO2나 어붐약구가 대표적인 박피성 레이저이며 엔디아그나 다이오드가 자주 사용되는 비박피성 레이저입니다. 박피성 레이저는 표피를 박탈한 후 재상피아를 통해서 흉터를 완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표피 아래층에 콜라겐 생성도 촉진시켜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좋은 반면에 합병증과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세균간염, 오래 지속되는 홍반, 색소침착과 반응 형성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시켜주는 치료기술이 발전되어 최근에 쓰이는 것이 프락셔널 레이저입니다. 기존의 레이저 박피는 표피의 전층을 제거하는 데 비해서 프락셔널 레이저는 피부 표면의 일부분의 레이저가 조사되어서 레이저를 조사받지 않는 피부에 빠른 치유가 일어나도록 고안된 겁니다. 이산화탄소를 매질로 사용하며 피부에 가장 깊이 들어가는 CO2 프락셔널 레이저와 흉터 부위를 정교하고 미세하게 다듬어 경계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어붕약의 프락셔널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피부의 진피층에 마이크로 니들을 삽입하여 피부 표피에 손상 없이 진피층에 순간적으로 고압의 고주파를 발생시켜서 콜라겐과 엘라스틴 등을 재생시켜주는 니들 RF 프락셔널 레이저도 있습니다. 지금 박피성 레이저 치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까? 박피성 레이저를 시행하기 전에는 환자에게 켈로이드나 비율성 반응, 6개월 내에 헤르패스 간염, 이소트레티노인 복용 과거력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거력이 있는 경우 레이저 시술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이저 치료법 중에 박피성 먼저 들어봤고요. 그리고 비박피성 레이저도 있죠. 이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비박피성 레이저는 박피성 레이저가 갖는 감염된 합병증이나 시술 후 관리 어려움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박피성 레이저만을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비박피성 레이저도 프락셔널 레이저가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프락셔로 알려져 있는 1550나노미터 파장의 어분 글라스 프락셔널 레이저입니다. 미세한 레이저 빔을 조사해 표피에 손상 없이 진피증까지 깊숙이 열전달을 통해 진피증의 콜라겐을 수출, 생성시켜 피부 탄력을 증가시켜 잔주름이 개선되고 넓은 모공이 수축되며 여드름 흉터를 개선시킵니다. 그 외 비박피성 프락셔널 레이저에는 엔디아그, 다이오드 등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1550나노미터와 1927나노미터 두 가지 파장을 같이 사용해서 듀얼 프락셔널 레이저로 흉터와 더불어 모공, 색소심차, 피부결도 개선시켜주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생각보다 치료법들이 많은데 혹시 이 밖에 더 다른 치료법들이 있습니까? 그 외에도 위축생 조직의 지방이식이나 필러 그런 것들을 보충제를 사용해서 모양을 좋게 할 수도 있고요. 흉터 아래에서 피부를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는 뭉쳐진 조직을 바늘로 끊어주는 서버시전이라고 하는 치료법도 있습니다. 흉터 아래에서 피부를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는 뭉쳐진 조직을 바늘로 끊어주는 서버시전이나 흉터를 원용으로 절제하고 주변 정상 피부를 붙여주는 펀치 절제술도 있습니다. 네, 치료 기간도 좀 궁금한데요. 흉터 치료할 때 보통 몇 회나 받아야 되는 겁니까? 한 번을 받아도 사실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3에서 5회 이상 받아야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 프락셀 레이저 같은 경우에 보통 한 달에 한 번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5번 정도 했을 때 휴통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좋아질다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피부 부위에 따라서 그리고 피부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볼 흉터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좋아서 잘 나타나고 있고요. 이마나 턱 그리고 살이 별로 없는 부부에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흉터도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켈로이드 흉터 같은 경우는 사실 치료가 좀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켈로이드 흉터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딱딱하게 뭉치고 튀어나온 부분은 주소요법으로 가라앉히게 되고요. 심하게 넓어지고 튀어나온 경우 켈로이드 흉터 절개술을 병행하여 레이저로 불금증 개선과 동시에 켈로이드 진행을 예방합니다. 그 외에 방사는 치료를 흉제거 수술에 병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흔하지는 않지만 항암주소요법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흉터 깊이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레이저와 또 다른 치료가 병행되기도 합니까?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흉터의 깊이와 상태에 따라 여러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의사항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흉터 치료 중이거나 혹은 치료가 끝난 후에 환자들이 어떤 걸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시술 후 일시적으로 각질이나 피부 건조감이 느껴질 수 있으므로 보습제나 재생용구를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사우나, 목욕, 수영, 찜질방, 땀이 많이 나는 운동 등은 일주일 정도 피하는 것이 좋고요. 세안하실 때는 살살 문지르시고 물기를 닦으실 때는 수건으로 톡톡 두들겨서 닦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생긴 흉터는 사실 완전히 없애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좀 예방을 하는 게 좋은데요.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셨던 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입니다. 여드름 같은 경우 염증기의 기간과 강도를 줄이는 것으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치료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흉터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이동현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